시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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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시아마 12월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출조했습니다 구멍낚시 베레주님 3명에서 3시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낚신대 올해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구독자님들 모두 매물 오자 병에 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. 네 저도 이제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아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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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한 마리 했을까 너 왜 자꾸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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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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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마무리하겠습니다. 꼴랑 한 마리. 삼성초반 한 마리. 힘드네. 물도 안 맞죠. 올해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봤는데. 물도 맞춰서 가야죠. 다음 축제 또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시리즈 아이코는 남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